아이고 반갑습니다 고구마즈 고구마 입니다 오늘은 고구마로얄 고구마덱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중국분이 오셨네 또 한 명을 보고 있는 방구입니다 메가 미니언은 고블린 오두막이랑 프린세스 타워가 방어를 하게 두고 암흑 마녀를 방어를 해줬고 지금 같이 날라오는 암흑 마녀와 골렘을 뒤에서 먹자 앞에서 발투르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눈치가 안좋았어요 아 방어 굉장히 안좋았죠 계속 맞고 있어요 1700대 3000 굉장히 불리한 상황입니다 에비 드래곤 암흑 드래곤 기타는 방어는 가능합니다 5대 4이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받았어요 엘릭스 정례에서는 거의 똑같이 베스트재라 자동마녀가 됐기 때문에 법사는 아껴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엘리스 정진소는 잘 돌아가고 있는데 제꺼는 번개 맞고 터졌죠 일단은 골렌도.. 네.. 나오네요 가바리안으로.. 다리 건너오면 가바리안으로.. 한번 붙어서 방어를 해주겠습니다 전제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방어를 붙어서 제발 잠시만요 오세요 이 사람은 엘리스가 뭐하는거야 안 돼!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